시간으로 어제 오전 미국 대선에 2차 TV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못지않게 월가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0일 CNBC 기사에서는 미국 차기 대통령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가 당선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미국 시장은 공화당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의 공화당 후보는 전형적인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세금 삭감을 약속하면서 미국과 멕시코 구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보호무역적인 태도로 시장의 긴장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CNBC에서는 상대 무역국을 향한 무역거래 재협상을 비롯한 발언들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후보에 대해 예측하기 힘든 후보라고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 또한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특히 클린턴 후보가 승리한다면 바이오와 에너지 주식이 틀림없이 충격을 받고 초단타 매매 거래에 대한 세금을 지지하는 것이 시장 심리를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킹험맨 BAM 얼라이언스의 팀 머릿 디렉터는 투자자들은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추측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이 기대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하면서 양면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슷한 의견으로 노스웨스트 웰스 매니지먼트의 어드바이저는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직감으로 하지만 돈과 감정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라스만 웰스 서비스의 CEO의 의견도 확인해 보시면요. 그는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고객들이 우려해왔다며 시장은 언제든지 10에서 20%의 하락이 가능하다고 전했고요. 글라스만 CEO는 또 정치적인 문제가 간혹 시장 하락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업 실적이나 지정학적인 문제가 증시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2차 TV 내용과 CNBC 기사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